30년 전 지금 안방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아름이 올 시간인데 다들 미쳤어? 어머, 형님 왔어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된 건가? 자기, 정말 오늘도 끝내준다. 점심시간 되기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가 지난 거야? 내가 뭘 했어? 자기 앞에서는 힘이 불끈불끈 솟는다고 했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대? 어머, 몰라, 몰라. 자기 정말 짐승이야. 쇼하고들 안 잤네. 발정난 개돼지와 다름없으니 짐승 맞긴 맞네. 뭐라고? 저 옆에 내가! 자기야, 화내지 마. 다 질투하는 거야. 형님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진다며. 십 년 전, 못 모르고 첫날 밤 가진 후로 줄곧 외로웠다면서. 그랬다니깐. 하도 안 돼서 나는 내가 어디 고장 난 줄 알았지 뭐야. 그런데 아니잖아. 이것 봐, 방금 끝나는데도 또 하고 싶다고 난리잖아.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누가 알았냐고. 아우, 몰라, 몰라. 자기가 이러니까 질투하잖아. 형님, 애꿎은 사람 붙잡고 힘들게 하지 말고 놔줘요. 한 집에 있다고 부부인가? 살을 맞대야 부부지. 안 그래, 자기야? 자기 말이 다 맞아. 그리고 웬 형님? 자기가 안빵만임인데.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안 됐잖아. 여자는 정기적으로 주사도 맞아줘야 피부도 탱탱해지고 예뻐지는데. 10년 동안 독수공방 했으니 안쓰러워서 대우라도 해주려구. 하하, 하여튼 당신은 뭐 하나 빠지는 구석에 없어. 얼굴도 예뻐, 돈도 많아 이렇게 배려심도 있어.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배려심? 조강지처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안방에서 뒹구는 게 배려심 있는 사람이 할 짓이야? 야, 너한테 그런 척이라도 하는 게 배려야. 그렇게 버티지 말고 이혼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버티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뻑이나 본데 어림없어. 갈라서면 남인데 10원 한 장도 아깝지. 못 모르고 딱 한 번 해서 가지네. 지금까지 안 굶기고 키워줬으면 된 거 아니야?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좀 살자. 넌 이게 행복한 일? 며칠 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렇게 이혼당하면 난 어떡하라고. 우리 아르민, 아르민. 어디서 재수없게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아. 얘, 그렇게 차 울고 있으니까 민중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르미 아빠가 바람피우는 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 탓이니? 자구로 여자가 집에서 조신하게 있어 봐라. 밖으로 돌다가도 들어오는 게 남자다.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뭐라고 하셔야죠. 조강 지쳐두고 애 있는 집 안방에서 뒹구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어머어머, 얘 봐라. 그러다 시엠이 한 대 치겠다? 얘, 울어서 팅팅 부은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꼴 보니까 없던 적마저 떨어진다. 거울 좀 보고 말해. 모전 자전이라더니. 아르미 아빠, 창피한 거 모르고 막 지껄이는 거. 어머니 똑 닮았네요. 뭐, 뭐라고?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아랫다고?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봐. 돈 많은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는지. 가진 게 쥐뿔도 없으면 온순하던가. 성격도 더러워서 정 붙일 틈도 안 주는데 어느 남자가 좋다고 그러겠어? 남 탓하지 말고 네 탓해. 다 자기 복 자기가 차는 거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르미가 민중이 씨 맞긴 맞나 몰라. 우리 민중이가 착해서 덤탱이 쓴 거지. 안 봐도 뻔해. 이제 그만 우리 민중이 놔줘. 너랑 있다가는 숨막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민중이는 오죽하겠어? 너랑 있으면 서지도 않는다며? 사내 구실도 못하게 만들 정도로 친절머리 나게 만들면서 대체 누구 탓을 하는 거야? 15년 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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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서, 설마 결과 나온 거야? 엄마! 나 합격했어! 드디어 합격했다고! 아휴, 하느님! 아휴, 하느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휴, 정말 감사합니다! 어휴, 장하다 내 딸!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떡하니 사법고시 합격하고 엄마가 해준 게 왜 없어? 아빠한테 이혼당하고 혼자 다 어렵게 키웠잖아. 양육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더 힘들었잖아. 엄마가 어떻게든 더 버텼으면 우리 딸 공부하는 데 덜 힘들었을 텐데. 무슨 소리야? 그런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가 된다고 그래? 오히려 엄마 힘든 거 보기 싫어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어. 정말 장하다, 내 딸! 로스쿨이다 뭐다 생긴다고 말들 많아서 걱정했어. 거기 가려면 돈 많아야 한다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줄까 봐. 로스쿨 생기려면 아직 멀었어. 마지막 사법고시까지도 몇 년 더 남았고. 난 가능한 빨리 붙었으면 했는데 정말 악착같이 공부한 덕분에 시간 합의 안 하고 잘된 거지. 로스쿨 생겼어도 안 갔어.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만데? 그래, 고마워. 남들은 십 년이 넘어도 붙기 어렵다는데 우리 딸은 몇 년 공부 안 한 것 같은데 떡하니 붙어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네. 자랑해도 괜찮아. 신문에도 나올걸? 최연소 합격이라고. 진짜? 진짜 우리 딸이 최연소야? 사법고시 통 털어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기스 중에서는 아마 내가 최연소라고 알고 있어. 아닌가? 나보다 생일 빠른 사람 있으려나? 아휴, 고마워. 고마워, 아름아. 엄마, 울어? 너무 기뻐서 그래. 그래, 기쁘면 울어야지. 근데 앞으로 더 기쁠 날 많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만 울어? 알았지? 엄마, 골프 실력 엄청 늘었는데? 시니어 선수껏 나가도 되겠어. 엄마 놀리는 거야? 아니야. 박서방이 엄마 골프 실력 엄청나게 늘었다고 칭찬했어. 이제 내가 못 당할 거라더니 진짜네? 박서방이 그랬어? 아, 나보고 분발하래. 안 그러면 이제 엄마랑 둘이서만 필드 나온다고. 박서방이 소개해준 데서 레슨 받았는데 강사 실력 꽤 괜찮더라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좀 달라지긴 했나 보네. 어디?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더니 엄마한테만 강사 괜찮은데 알려줬나 보네. 그럴 리가. 박서방이 너도 다녔다고 했는데? 내가 다녔던데? 어디지? 파인? 한성? 파인. 너 정말 몰라? 아, 파인. 설마 강사 이름이 김장혁이야? 맞아. 그 사람 잘 가르치긴 하지. 근데 정말 그 사람한테만 배운 거 맞아? 왜 같은 사람한테 배웠는데 실력이 이렇게 차이 나지? 박서방도 그러더라. 아름이가 누굴 닮아 운동신경이 없냐고. 뭐라고? 아주 나만 빼고 둘이 데이트하더니 날 가운데 놓고 둘이 신났지 아주. 둘이 살다가 엄마 혼자 산다고 심심할까 봐 바쁜 박서방이 놀아주는 거지. 덕분에 취미생활도 생기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바랄 게 왜 없어.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는 거 몰라? 내가 뭐랬어. 이제 시작이 됐지? 앞으로 더 행복할 일들 많은데 여기서 만족하면 어떻게 해. 가고 싶은 나라 없어? 없어. 혼자 여행 많이 다녀서 더 이상 가고 싶은 데도 없어. 내가 바빠서 엄마 혼자 다녀서 심심했지. 다음 달에 보름 정도 시간 비울게.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아니야. 그러면 박서방 심심해서 안 돼. 부부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것도 안 좋고. 엄마는 지금도 좋으니까 박서방한테나 잘해. 왜? 박서방은 평생 엄마한테 잘한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박서방 나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 말고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알았지? 나이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내 딸 귀한 줄 알고 사람 듬뿍 주니까 더 바랄 게 없네. 게다가 능력 있어. 장모인 나한테도 잘해. 남편 복 없어서 개고생했어도 말년에 자식 복은 있나 보네. 며칠 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네. 여보소리. 다, 당신이 어떻게? 뭘 놀라고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잘 지냈지? 잘 지내든 말든 남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으니 끊겠습니다. 저, 잠깐만. 성질물리 그대로인 거 보니 잘 지내는 것 같네. 아름이도 잘 컸지? 어디서 함부로 내 딸 이름을 입에 올려? 어, 진정해. 아름이가 왜 당신 딸이야? 우리 딸이지. 막말로 아름이가 나 없으면 세상에 나타날 수나 있었어. 뭐, 뭐라고? 네 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던 거 잊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부모가 자식 찾는데 왜 부끄러워. 한창 젊을 때야 혈기왕성하니까 모르고 지낼 수 있어도. 당신도 나이 먹어서 알 거 아니야. 늙을수록 자식이 그리운 거. 아빠가 딸 보고 싶다는데 이유가 있어야 해. 미친놈, 처죽일 놈. 어디서 그 낯짝을 함부로 들이밀고 그래? 다신 볼 일 없으니 끊어. 전화하지도 말고. 감히 내 딸 입에도 올리지 마. 썩어 문드러져도 시원치 않을 놈. 평생 재수 없어라. 한아름 시점. 며칠 뒤. 이렇게 상우 어머님이 젊으실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누가 보면 큰누나라고 해도 믿겠어요. 정말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애들 나이 보면 또래 같은데 외모만 보면 정말 저보다 띠동갑 이상 차이나 보여요. 정말 어떻게 관리했는지 비법을 묻고 싶네요. 사실 저 재혼입니다. 사별하고 마음 못 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 만나고 마음 잡았습니다. 상우 아직 사춘기라 많이 방황할 수 있었는데 진심으로 보듬어줘서 잘 자랄 수 있었고요.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보시는 나이 그대로일 거예요. 저 별다르게 관리하는 거 없거든요. 그런 사연이 숨어 있었군요. 워낙 미인이시라 바깥 사돈 양반 마음을 충분히 훔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암요 암요. 듣자하니 큰 로펌도 운영하신다고 하시던데 정말 능력도 좋으세요. 맞아요. 젊은 여자라고 하면 다들 돈 보고 결혼했다고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오해하기 딱 좋죠. 다들 왜 제 말씀만 하세요. 오늘 주인공은 상우와 지이잖아요. 물론 상우와 지이가 주인공이죠. 하지만 앞날 창창한 아이들이야 지들이 알아서 잘 살 거고. 결혼은 두 집안이 합쳐지는 거라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이들 이야기만 할 수 있나요? 맞아요. 다 큰 아이 자식으로 품기 힘드셨을 텐데 안 사돈이 워낙 상품이 좋으셔서 반듯하게 상우 키우시고 그런 이야기 쏙 빼고 어떻게 아이들 이야기만 하나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고로 결혼을 하려면 그 집안 어른들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는 안 주인한테서 나오는 법이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이도 딸이라 생각하시고 보듬어주세요. 부족함 없이 키운다고 키웠는데 어디 상우가 자란 환경만 하겠어요?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야단도 쳐가며 가르쳐주세요. 암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으로 사는 건데 지이 저희 집 아이 아니라고 생각할게요. 사부인이 내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잘 걷어주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할머니까지 건강하신데 제가 왜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컸다면 어련히 알아서 잘 하려고요. 며칠 뒤 여기 한아름이 누구야? 사무실이 큰 것도 아니구만 쥐꼬리만 한 사무실에 뭔 방은 이렇게 또 많은지 아름아, 어딨니? 할미 왔다. 한아름, 그새 이 아비 얼굴 잊은 게냐? 변호사 손녀덕 좀 보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도통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네. 여기 아름이 없는 것 같은데 너 아름이 얼굴 기억해? 그때가 언젠데 내가 애 얼굴을 기억해? 벌써 30년은 된 것 같은데 근데 왜 없다고 설레발치고 그래? 찬찬히 훑어봐. 엄마는 내 눈삶이 못 믿어서 그래? 엄마는 모르겠지만 비가 끓는 끈끈한 그런 게 있어. 얘는 내가 왜 모른다고 해? 너랑 나랑 붙어있을 때 들끓는 모정 같은 거 말하는 거지? 아니다. 넌 아빠니까 부정인가? 맞아, 맞아. 30년 떨어져 살았어도 아름이가 누구 피야? 내 피자다. 여기 아름이 없어. 척하면 척이라고. 그러면 대체 얘는 어딜 간 거야? 대표라고 하던데 설마 그새 망해서 다른 데로 간 건 아니겠지? 변호사가 그렇게 쉽게 망하려고? 뭐 일 있어서 사무실에 없나 보지 여기서 기다리면 오겠지 뭐 그래, 그래 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니 그런데 여긴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하고 그래? 이봐요 아가씨 나 한 대표 할미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실 것 좀 내와 그래, 그래 아가씨도 변호사야 아님 여기서 시다발이 하는 아가씨인가 남자친구는 있고 또 또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여기서 또 그 짓이냐? 엄마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귀여워서 그래 내가 설마 딸뻘한테 뭐 사귀자고 대시라도 할까봐 그래 왜 이렇게 사무실이 시끄러워? 뭐? 날 찾아온 손님이 있다고? 잠시 뒤 아이고 우리 딸 이게 어 어 왜?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서 그래? 아름아 오랜만 어? 아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죠? 니, 니, 니가 사, 사부인이었단 말이야? 지, 시모될 사람이, 그, 그럼 엄마 일단 튀, 튀, 튀어 어? 어, 어, 아, 알았어 웃기지도 않아 명맥만 유지하던 사업 가지도 않은 사업 파산 직전이라더니 어디서 내 소문이라도 들었나 보지? 그나마 딸이라고 하나 있는 거 어떻게든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고 애쓰나 본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으면서 행복할 줄 알았나 봐? 지, 핏줄 아니라고 내쫓을 땐 언제고 뭐, 아빠? 할머니? 다음날 그래서 상우 유학 보냈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많이 속상해요? 응, 그래도 상우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게 기특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 좋게 생각해요 힘들게 책임지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지면 홀가분해질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괜찮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말해줘야죠 당신이 이렇게 상심해 있으면 상우가 어떻게 마음 잡겠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상우 인생 꼬일 뻔했어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복 동생이 며느리 될 뻔한 게 마음에 걸려서 뒷조사를 했을 뿐인데 혼전 임신이 거짓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아주 괘씸해 순진한 얼굴로 상견례 때 입덧 심해서 음식 못 먹겠다고 한 것 다 연기인 거잖아 누가 아니래요 그쪽 부모들은 또 어떻고 결혼하면 그 집 귀신 되는 거라고 결혼이 기정사실처럼 굴더니 다 그런 꿍꿍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 결혼해서 사돈덕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꿈 무너졌으니 추락할 일만 남았겠네요 그러니까 속상한 얼굴 그만해요 당신 아니었으면 다신 누구 믿지도 못했을 거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당신처럼 젊고 능력 있는데 착하기까지 한 사람을 만났을까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나도 고마워요 어릴 때 아빠한테 버림받고 남자는 못 믿을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한결같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엄마한테도 잘해줘서 고맙고 장모님한테 당연히 잘해야지 귀하고 예쁘게 키운 딸 다 큰 자식 있는 호라비한테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셨을 거야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스무 살 가까이 차이 나는데 당신도 장모님도 내 평생 은인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스무 살 가까이긴 해도 스무 살 차이는 아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열일곱 살 차이인데 뭘요 백종원 소유진 부부도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 거 보고도 그래요 자신감 좀 가져봐요 그래도 늘 신경 쓰여 돈 많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랑 산다고 뭐라고 할까 봐 내가 능력 없으면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죠 당신 돈 아니어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몰라서 그래요? 알지 알아 그래서 더 고맙고 잘하고 싶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엄마한테 그만 잘하고 상호한테 좀 신경 써요 유학하러 간다고 해도 마음 심란할 텐데 출국하기 전까지 같이 시간 좀 보내요 그래 그럴게 며칠 뒤 정말이야? 그 며칠 새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니깐 난 또 갑자기 그놈이 전화해 너 찾길래 혹시 찾아가 해코지라도 할까 봐 걱정했는데 천만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니 그런 걱정은 대체 왜 해? 엄마 딸이 세상 잘나가는 변호사라는 거 잊었어? 미치지 않고서야 변호사를 해코지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아 내 생물학적 아비라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진짜 할머니라는 사람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어 엄만 그런 집에서 대체 어떻게 산 거야? 너 보고 살았지 그땐 그런 정신나간 아빠라도 너 결혼할 때 잊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왜 그랬나 몰라 그럴 수 있지 자존감이 바닥이면 잊는 게 두려워지니까 이제 그쪽 집안이 그럴 차례지만 아니다 벌써 시작된 것 같던데? 벌써? 어 며칠 전에 박서방이랑 상우 유학 보내기로 결정하고 상우도 유학 간다고 마음 잡았거든 그거 그쪽 집안에 통보하니까 그 할미라는 사람 뒷목 잡고 쓰러졌다던데 그래? 어 그새 쪼르르 상우에게 전화해 어떻게 안 되겠냐고 울며 불며 매달렸나 봐 할머니는 중풍 와서 쓰러져 누워있다고 하고 지네 아빤 결국 사업 기울어서 투자자한테 고소당했나 봐 나한테 힘 좀 써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정했다나 봐 그래서 상우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힘들어하긴 오히려 속 시원하대 걔가 박서방 닮아서 사업가 기질 있잖아 아니라고 딱 마음 돌아서니까 딱 자르더라고 다행이지 흐지부지 정에 끌려가면 어쩌나 싶었는데 나랑 박서방이랑 차라리 잘되었다고 하니까 상우도 인정하더라고 아이고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집안 생각하면 자다가도 속이 터져서 분이 안 풀렸는데 박서방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복수 제대로 하라고 그 후 결국 전남편은 감옥 가고 쫄딱 망한 집안 때문에 건물 청소로 근근히 먹고 살던 상간녀와 그 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딸이 소유한 건물에서요 모녀가 제 딸 건물 청소하다가 제가 지나가자 청소부 아닌 척 상간녀가 모퉁이 뒤로 숨더라고요 그 모습도 웃겼는데 건물 경비가 저를 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뛰어오자 일그러진 표정이 유리창에 비치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딸과 배꼽 터지게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